반갑습니다. 최고의 물리만점 전략가 백이범입니다. 2022년 공식적인 전국 모의고사로서는 물론 현역들만 참여하는 시험이긴 하지만 첫 시험이었죠. 예년보다는 조금 늦은 시기, 보통 한 3월 중순 정도에 치러졌던 3월 학평이 이제 3월 말, 뭐 계속 이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조금 넉넉한 시기에 치러졌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전보다는 조금 타이트하지 않은 일정이었는데 다시 말하면 이제 12월 말부터 본격적인 수험생활이 시작됐을 거고 12월 말부터 3월 말까지니까 3개월 정도의 개념 기출을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현역들의 어떤 객관적인 과탐, 학력이 조금은 아직은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뭐 생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컷이 괜찮게 나왔더라고요. 난이도가 쉬웠겠죠. 근데 이제 물원이나 화원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다른 과목을 뭐 알갈보하는 거는 좀 주제 넘습니다만 전체적인 뭐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조금 컷이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그러면 되게 어려웠느냐. 물론 예년의 3월 학평과 비교하면은 작년보다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수능이나 뭐 모평과 비교했을 때는 객관적인 난이도가 조금 낮았거든요. 물론 뭐 시기부정을 하자면 아직 입시 초반이니까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에게 뭐 질타를 가하려고 공부 좀 해라 뭐 이런 얘기 하려고 지금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도 아니고 다만 지금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올해 이제 물리학원 같은 경우는 재수 비중이 조금 높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현역들의 학력은 아직은 뭐 입시 초반임을 감안하자면 뭐 심각한 상태는 아니지만 조금 컷이 낮게 나와서 이제 상반기 3월 학평 이후에 뭐 이제 좀 어수선하죠. 중간고사도 있고 뭐 이제 일정들이 조금 계속 이어집니다만 5월, 6월 모평까지 가는 그 한 텀의 시기 여기서 빠르게 개념 기출을 좀 반복하면서 심화학습으로 넘어가는 이제 슬슬 실전 문제도 좀 풀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경험치를 높여나가고 조금 더 실전력을 상승시키는 그런 기간으로 좀 타이트하게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뭐 약간의 뭐 행동을 촉구하는 발언이었고요. 컷은 뭐 여러분들이 이미 뭐 확인하셨겠습니다만 1등급 컷이 41, 2등급 컷이 41, 2등급 컷이 34 3등급까지 적어볼까요? 3등급 컷이 25 이렇게 나와서 상당히 널널했죠. 근데 뭐 재수생들이 만일에 참여했다. 그렇게 뭐 의미를 복합적으로 부여할 필요는 없지만 만일에 재수생들이 참여했다라고 하면 한 44에서 45 정도는 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뭐 한 38에서 40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았을까 보정을 좀 하자면 그래서 이 정도를 생각하시고 3점짜리 하나, 2점짜리 한 2억에 정도는 더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정답률로만 봐도 지금 최저 정답률을 찍었던 문항이 15번 같은 건데 이게 가장 낮았거든요. 이 문항 같은 경우는 실제 모평이나 수능 작년과 비교했을 때 모평이나 수능으로 치면 상급 난이도라기보다는 약간 중상급 난이도 정도 되는 보통 실제 수능이나 뭐 그런 모평에서는 6월 이후에 치러지는 시기도 있습니다만 학습 시기가 좀 이르니까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한 4, 50% 정도 정답률은 찍어줘야 돼요. 이런 거는. 그 정도는 찍거든요. 근데 이게 뭐 27%가 떴다라는 것은 아직은 뭐 역학 킬러에 대한 핸디캡을 안고 학습을 하는 게 아니냐 아직은 기출 학습이 조금 완료되지 않은 뭐 그런 상태가 아니냐 기출 문제와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유사한 컨셉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정리정돈이 안 된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뭐 18번, 15번 다 마찬가지죠. 이런 문항들이 상급 난이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20번 같은 경우가 상당히 평이했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뭐 거부감 또는 위화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 수능 시험이었다면 또는 모평이었다면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길을 꺾어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 못 봤다, 뭐 잘 봤다 이런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 일단 겨울 학습을 한 번 총 점검하는 그 계기로서 긍정적으로 좀 삼아야겠죠. 틀린 부분, 본인의 발견된 약점들을 향후에 어떻게 보완할 거냐.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역학 문제들을 좀 많이 틀렸는데 역학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겠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진단, 그리고 이후의 학습 계획들 또는 뭐 강의를 듣는 다음에 수강 계획들을 수립하는데 하나의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하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card nya x 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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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p